자 한 마리 좋아요 두 마리째 올라옵니다 자 세 마리째 네 마리째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지 제대로 된 여섯 번째 쌍거리 야 여기서도 쌍거리 쌍거리 오 또 또 쌍거리 또 쌍거리 야 나 오늘 쌍거리하고 어? 뭐가 인연이 있네 배 야 그렇지 야 제대로 그랬어 와 낚시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사봉입니다 제가 오늘은 전남 고웅에 왔습니다 자 오늘 과연 어떤 오복이 있을지 여러분 기대하세요 자 그러면 낚시 시작합니다 출발 와 잘 나온다 오 사이즈 봐 오 대박 야 진짜 크다 와 인정 인정 어 가부진구 사이즈가 엄지척 대박 내가 전남 고웅까지 와가지고 어? 가부진구하고 주껑이 못잡아오면 내가 바보지 아닙니까 여러분? 아무리 제가 초보여도 무조건 잡습니다 또 잡으신거에요? 대박 난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하하하 이트 야 야 가비다 어 뒤 쳐다보다가 바로 걸었네 어 대박 어 그렇죠 가비 야 가비 한 마리 어이 좋습니다 나이스 어부지 그냥 가비를 올려버리네 그냥 물어 그냥 물어 야 바람 장난 아냐 장난 아냐 여러분 와 막 전라도 사투리 막 나와버리고 에? 아따 막 나와버리고 에? 이트 그렇죠 쭈꾸미 하 느낌은 쭈꾸미다 어허 여기 잘 나온다 아 쭈꾸미 야 아 쭈꾸미 야 가부진구 다음에 바로 쭈꾸미 어우 그냥 너무 잘나오는거 아냐 어우 나 지금 아이 추워 하하하하하하 우와 감이 봐 우와 사이즈 봐 이야 진짜 크다 우와 와 사이즈 봐 트 그렇죠 좋습니다 이야 잘 올라온다 대박이다 대박 오 올리는 맛 아 정말 진짜 인정이다 인정 그렇죠 쭈꾸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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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오늘 여기서 누나누나를 또 여기서 어우 계속 계속 누나누나시네요 지금 안 보이시는 데서 지금 엄청 잡고 계세요 안산장비니 얘기 인정 인정 어우 여러분 줄 날라가는거 보세요 바람땜에 우와 장난 아니야 대박이야 대박 이트 그렇죠 뭐냐 오우 너울이 심하니까 오우 쭈꾸미 쭈꾸미 남의 쭈꾸미 대박 나름 추워도 재미는 있네요 이트 자 쭈꾸미 또 한 수를 올립니다 어우 대박 근데 바람 장난 아니고 춥고 날아가게 생겼어 300마리 도전 이트 좋아 올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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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잘 나온다 진짜 아 아 아 얼굴이 얼굴이 묻었어 아 목물 얼굴이 썼어 아 목물 얼굴이 이트 그렇죠 쭈꾸미다 쭈꾸미 진짜 진짜 여러분들 천수만에서의 이 수모를 여기서 잡는구나 와 대박 야 쭈꾸미 어우 대박 어우 인정 인정 어우 녹동왕 백호 인정 인정 어우 대박 아 나 아 나 먹물 아 나 진짜 이 먹물 히트 히트 그렇죠 야 미쳤다 여기 하하하하 오 대박 야 멀리 나와서 잡는 것도 아니다 오 쭈꾸미 그냥 막 점프를 하는구나 점프를 해 날 잡아가세요 너 지금 여러분 바뽀 바뽀 쭈꾸미 여섯 번만에 지금 어 남해를 와서 어 여러분들 히트 너무 나오는구나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너무 잘 나온다 오 대박 이게 믿겨져요? 이거 실화야 실화 남해에서 대박 쭈꾸미 나이스 얼굴에 먹물을 마진 이상 이 바다의 쭈꾸미는 제가 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옵니다 와 계속 올라온다 너는 오늘 다 죽었어 오 사이즈 좋다 인정 인정 그렇죠 자 오랜만에 올라오는 가비 아 쭈꾸미 아 쭈꾸미 아 아 아 정말 쭈꾸미 장날개 잘 나온다 진짜 누나 누나다 야 남해에 와서 누나누나를 하네 와 대박 와 쭈꾸미 야 야 조개는 버려라 이건 반칙이지 야 저울치기 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잘 먹이는 잘 먹히는 이유가 있어요 가지채비 가지채비 야 진짜 인정이다 인정 애기 훅생이 잘 되고 좋아 좋아 아 얘도 또 거미인가 아 올라오는게 너무 쉽게 올라온다 아 아 좋습니다 아우 정말 얘는 마빡에 걸렸네 아이 미안하다 아 해가 뜬다 아 해가 떠 어 그렇죠 걸렸다 어 남해에 했쥬 아 고흥에 와서 오 좋습니다 야 남해에 했쥬 끝 야 진짜 무슨 말을 못하겄다 우와 아 쭈꾸미 와 사이즈 좋은다 야 좋다 사이즈 오 인정 인정 요거 생각보다 재밌네 남해에 남해쥬 오 좋습니다 야 잘 나온다 하하하하하하 야 정신없이 올라와 자 과연 쭈꾸미냐 갑은 좋은다 우와 갑이 사이즈 봐 와 와 진짜 와 최고다 최고 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렇지 걸었어요 와 진짜 잘 나온다 남해쥬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갑이다 갑이다 야 여러분 지금 바람 진짜 심하거든요 와 여기 지금 막 너울 보여 너울 어우 킹 좋아요 어 자 올라온다 놓치 마라 이건 갑이지 아 주꾸미 오오 사이즈 봐 야 문주꾸미 오 대박이다 야 문주꾸미 나 갑인줄 알았네 또 바로 물었어 오 대박 오 야 이번에도 쭈꾸미다 오 거대 쭈꾸미 오 야 두번째 연장 우와 갑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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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갑이다 우와 대박 야 수심이 깊으니까 올리는 것도 힘드네 그렇지 세번째 다시 우와 와 다들 난리다 여기 사이즈 좋은가 보다 아 아 주꾸미였어 오 쌍고리 야 여기서도 쌍고리였어 쌍고리 대박 자 주꾸미냐 가보죠 와 주꾸미 야 주꾸미 진짜 대박 사이즈다 대박 사이즈 와 와 사이즈 땜에 갑이하고 헷갈려 헷갈려 그렇지 진짜 많네 바닥만 닿으면 올라오네요 바람도 많이 불고 노을도 심하니까 천천히 살렁살렁 오 또 쌍고리 또 쌍고리 대박 두번째 오 야 이거 입질 좋다 오 또 쌍고리 하하하하 야 나 오늘 쌍고리하고 어 뭐가 인연이 있네 배 세번째 쌍고리 여러분 파도가 너무 아니 바람이 너무 세서 이쪽으로 숨었어 숨었어 섬 뒤로 여기서 한번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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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문어 문어 안돼 안돼 오 오 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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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저기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어 대가리 잡았어요 잡았어 올라온다 야 우와 거짓같은 새끼 거길 쳐들어가네 확 주개불난게 와 야 멋있다 멋있어 멋있다 멋있어 하하하하 와 갑이네 아 아 아 나 문어는 줄 알았는데 갑이네 하하하하 오 또 갑이 오 좋아 두번째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지마 밥을 먹는 동안 여기서 열 마리를 잡았어요 어 여기서 누나 누나가 되는 자리야 자 자 한마리 좋아요 두마리kun 올라옵니다 자 세마리째 네 마리지 좋습니다 그렇지 제대로 된 여섯 번째 오 좋다. 와 바람 장난 아니다. 와 대박. 오 좋습니다. 이야 이거 조금 가보증하다. 와 사이즈 봐. 오 좋다. 요 그렇지. 요 제대로 보셨어. 오 인정? 인정. 그렇지. 그렇죠. 쭈꾸미 누나 누나구나. 여기가. 어우 좋습니다. 다들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배들이 여기서 지금 쭈갑 잡느라고 바쁩니다. 대박. 제가 오늘 녹동항에서 이만큼 잡았어요. 와 쭈꾸미 이만큼. 가보증어. 우와. 내가 서해에서 못 잡는 가보증어를 이만큼 잡았어. 대박이죠. 제가 오늘 녹동항에서 뭘 탔냐면. 백호. 여러분들 백호 많이 출조 나가주시기 바랍니다. 자 봉남이는 진짜 오늘 엄지척 엄지척. 자 즐겁게 마치고 돌아갑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대박.